오늘 케디 부모님 열심히 해서 수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케디 부모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고 진짜 고마워요 제가 전화를 안 들리라고 했는데 나는 죽일 놈이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아 집에? 아 집이 틀리지? 옛날에는 당진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밑으로 가야 돼요 내일 모레 또 만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또 그거 협찬해 줬잖아 조명 협찬해 줬으니까 그거 편히 써 편히 써도 돼 자 지금부터 이제 저는 이제 편안하게 라이브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팬들이 또 집에 갔다가 차가 밀린 데서 또 다시 빼구려 해갖고 다시 왔네 아휴 참 진짜 왜 그려 그냥 집에서 가지 왜 그려 집에서 또 빼구려 해갖고 돈을 오고 아니 사업장을 또 버리고 왔어 또 그 직원들도 밥 그거 다 해 놓고 왔어요 해주고 왔죠 어저께 또 9살이 들었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안 들어와갖고 밥을 굶었대 그래갖고 난리 나섰잖아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페리포머님 갔을 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팔구가 이제 라이브송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어 요새 수술을 하고부터는 생전 목이 안 가는데 목이 가요 이 사람 사람이라는 게 아프다가 이 사람 몸에 칼을 대면은 사람의 몸이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 주시고 자 친구들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와우 자 강아지 리듬어수 사랑은 그 말도 터지 터지 너가 온다는 그 말도 터지 터지 모르는다 터지 만다니놈고 행정나는 자장 와 있을 너의 그 자녀도 미궁한 날 바라봐도 기억됩니다 그리고 sold out of night 이제 벌써 믿었어 상한 내게 심한 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버린 다시 한 번만 더 너를 위해 나를 사랑할 기회에 주지 못하나 어떨 사람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라하자 신에스카라 놔만 무리 압 trä 초하자에스카라 해석itet고 내가 뭐 알리고 다른 난unge 이 시나리 힐 sund إيق 번 노지 따레네 그 약속 내 옆에 선을 지켜준다 그 말 이것만큼은 재받지 않기 그 약속 내 옆에 선을 지켜준다 너 당신의 사랑은 너의 것이지 마치 좋은 내 사랑을 날때 가슴 빛을 빌어 잊지마 나는 당신의 사랑을 두려워 너 당신의 사랑을 향해 너 당신의 사랑을 향해 그 말 이것만큼은 재받지 않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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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대는데 손사방 오늘 안가게 됐어요 세송 체리나님 어저께 오셨다가 오늘 어머니 농가기를 도와주신다고 갔는데 체리나님께서 또 어저께 1박을 하고 아침 새벽에 토킹 어바트를 하고 잠은 안잤어요 토킹 어바트를 하고 가셨어요 갑니다 술을 깨고 가셨어요 갑니다 체리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체리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장전 준비하면 길을 차려가고 그렇게 반전 준비 가자 총을 쏘면 내가 똑똑똑하면 내야지 총 맞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갈게 하지 이러면 장전 준비해 가자 고마워해 고마워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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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셰프 고맙습니다 네, 아, 저번에 꽁아버님은 손같이 한 번 더 오라고 하세요. 아니요, 오잠만 안 줘요. 왜? 우리 지금 줄 거 아니야, 왜? 아, 지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줄 거면, 안 줄 거면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흔들고 그러세요? 아니요, 내가 팔굽품 받는다고 해서 이따 캔디품 받는다고 그러지. 아, 그래서요? 알았다. 아니, 내가 괜히 팔굽을 해야 돼. 캔디품과 주든 주든 우리 똑같이 나눠가니까 이거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요. 아니, 캔디를 주든 나를 주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똑같이 나눠가죠. 네, 그래. 가자! 가자! 하웨이 빅몰레드로 해! 대구이구! 오늘 오신 분들, 항상 2021년 1년에 한 번 복대로 받으세요! 항상 포장하세요! 하웨이! 가자! yeah! 그렇죠! yo, 상관없어! ha,uff, yeah! 갸이, 여기가 우리한테 일하네요!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이! 혹시 흘려와 왔을 때 노래 노래 불러 마지막 반짝해 머리 위 아저씨 자주 불리는 약고 내리고 새겨 햇살 옆에 가려와 이렇게 목격한 일 아니에요 제발 내 격리만 웃으세요 내 격리만 웃으세요 하늘이 스멜을 모으세요 날 따라 메모리는 노란 불치 이 여름이 너처럼 노른자 마니에여 애교같은 그념이 슬프고 싶어요 나는 너 바다의 왕자 당신은 헤븐의 요인 하지만 넌 없는 난 헤븐의 왕자 기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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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찾아왔어요 만세상 헤븐의 왕자 헤븐의 왕자 예! 요지매지 요지매지 정 경기 정 경기 선수 입장. 빨리 오시오. 깡패! 깡패 같다고? 깡패! 그래도 깡패가 해서 다행이다. 1번 앞재리라고 해서 죽여버리는 거지. 우리 백도날드. 백도날드. 위치로. 백도날드. 여보세요. 백도날드. 빨리 와라.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기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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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잡으면 안되고 이렇게 잡는 거야. 기잡고. 기잡고. 엇. 지랄하고. 맥방. 맥 안잡히고 빨리 와야지. 빨리 와. 이쪽에 쑤시고. 이제 이거는 무조건. 저거 치워줘. 무조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 좀 합시다. 운동. 운동. 너무 많이 했다고? 너무 많이 했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어. 그러니까 오늘 운동. 약하시다며. 아프시다며. 아프니까 건강하다고 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냥 이것만 잘하면 돼. 고무줄 해봤어? 고무줄 안해봤지? 이것만 잘하면 돼. 가자. 계속 이것만 하면 돼. 여기 하는 거 봐봐. 시작. 요렇게만 하면 돼. 요렇게만. 알았지? 요렇게만 계속해. 알았지? 그러다가 뭐 하다가 개기면 안돼. 개기면 걸리면 죽여버려요. 알았지? 자. 결국 캔디포만을 여기서 해. 알았지? 아. 아. 무릎 아프다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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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봐. 그거 봐. 아니 할 거야. 할 거야. 근데 팬분이 오셨어요? 우리 백 장관님. 아. 박고대장님. 아. 박고대장님. 어디 갔냐. 근데 그거 하래. 하래. 괜찮아. 자. 준비. 준비 되세요? 아. 손쪽대로 잘 보시고. 지금부터. 차렷. 좌측 용구 배꼽. 배꼽에 손. 불안에 손 대지 말고. 올려. 배꼽에다가. 배꼽이 어딘지도 모르노. 배꼽에다. 자. 차렷. 경계. 가자. 고고무게! 이 기본 его. 아. 차. 얘 rug이. 아. 아니면. 이쪽으로. 이름이. 아. 마지막 목욕한 아라지나 기막힌 내 사랑하는 그로나 미얀 분 왓국가 왓국의 세계로 가자 도마라 여수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보랑 예쁘가 나밀올 주 applicants 가르 collapsing 이리로 만들어 얘도 보여رك candidate 아니 오른쪽 다리올려 아까 이쁘 olabilir 아멘 요 bi 여기 iti 스포허 어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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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하나 둘 셋 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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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다시 한번 봐야돼요 미안해 엔진이 와서 마이크가 도전이 꺼져 버렸네 아 남의 다리를 잡지 나 봐 알았어 알았어 이리와 봐줄게 두 분 중에 가위바위보 해 이긴 사람이 우선하네 진 사람이 우선하네 여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여보세요 정신도 화를 차리세요 여보세요 얘도 쟤도 낯이 갔는가봐 왜왜 아 이 아줌마 왜그래 옆에서 가만히 서있고 우리 지금 세 명만 지금 힘들어 자 가위보 진 사람이 우선권 이긴 사람이 열심히 뛰는거 가위보 쉬어 쉬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해봐야 화이트 자 이번에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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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별 벌리 없다더라구요 그 애인한테 전혀 집에서는 저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대 근데 집에 가면 별 벌리 없대 자 이제 캐디 부모님 요새 다 옆으로 들어간다더라구요 근데 그거 한다더라구요 그 뭐 13만원인가 그거 펌이 점프 펑펑인가 뭔가 뭔지 아니오 이거 요만한거 해갖고 막 이대야잖아 요 기둥 하나 있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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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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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 그거 배운대 그거로 살 뺀는데 필요가 살 필요가 없어 쟤는 왜 12만원이나 돈들을 나한테 그냥 와서 해 그냥 여기서 한번만 흔들려면 쟤는 2kg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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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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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가자 찔레고스로 자 준비 아우 지금 힘드시겠다 아우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한살 묵으니까 힘드네요 힘이 되네요 예전의 팔구가 아니네요 아우 내가 진짜 옛날에는 막 날렸는데 내가 3시간 4시간에도 막 숨 찬게 없었는데 숨이 차네요 예? 공연을 못해서 예? 공연을 제대로 못해서 공연을 제대로 못해서 다 잘 안됩니다 예? 아우 안들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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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데요 아 잘생겼다고요? 아 잘생겼데요 아 그럼 잘생겼다고 진정불라는지 왜 안들려 자 그러면은 찔레고스로 다시 한 번 더 갑시다 에이 일로와 일로와 거기 왜 숨어있어 그게 아니라 일로와 여보세요 그게 아니고 여기 음향을 눌러줘야지 우리 캔디포버가 일로오면 음향을 눌러야지 맥도날드 왜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그거 다 먹으라고 물 준거 아니었떠 아 이거였어 하 하 아니 아까 누가 주던데 물 먹으라고 핸드폰과 면회요 핸드폰과 면회요 핸드폰과 면회 지금 면회 좀 할라고요 아 면회 좀 할라고요? 네 이 노래 끝나고 면회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우 좋아 지금 공연 중에는 면회가 안되요 면회 사절 너네 끝나는거는 예 뭐 흑기사로 잘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잠깐만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요 여보세요 그 흑기사로 돼요? 안되죠 안된대요 네 Movement 하 엑기사로 뭐한테 하지 아 살아야된다고 아니 서 그러면은 이제 더 편안하게 해줄게 일로와 일로와 이제 그거 눌러놓고 올라와 알았지 죽었어 이제 자 이제 찔레 곳으로 다시 한번 갑시다 아우 아우 내가 속도를 내가 맞출게 준비하니까 됐어요 준비 준비! 준비 되자! 여보세요? 앞을 보세요 나라리를 왜 하고 있어? 상세가 안좋네 전부다 내일 잘하면 둘이 날구짓도 하니까 내일 비겁하게 상세하다보니까 날구짓도 하지마 차렷! 오늘 이렇게 50분 얘기해 첫 번째가 배꼽에 선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엉덩이 45도 경계 고맙습니다 함께 함께 봐주세요 최선을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5분 5분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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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7분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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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 9분 눈을 입에 묻는 걸 너를 느끼어 여보세요! 아무나 가진 것 같기도 하고 왜 잘못 치지? 넌 믿을 사람아 가자! 케이티로 와 이거 왜 또 두 거를 얘기해놨어? 난 안 해놨는데 넘어가잖아 근데 이게 왜 넘어가잖아? 예약해놨지 누가 얘네들이 머리를 쓰네 에러시켜놓고 일부러 좀 쉬게 만들려고 알았어요 쉬었죠?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좋다 좋아 알았어 자 그러면 일로와 우와! 제가 맥도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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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라 빨리 가봐요 그런지 거리 거리 거리를 좀 떼어주세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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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